푸앗 푸앗 텸 푸아 푸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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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섬세한발을 가리게 될 루나스테익스 경주 1600미터로 펼쳐집니다. 자 북한 5경주입니다. 자 대상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배장이 터질 수 있어 보이는 아 그런 경주입니다. 5번 라운더 스포츠 그 다음에 14번 참조울 친구 두 마리가 서로 댕댕인데요 손행막끼리 손잡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추입으로 올라올 두 번 마필 최시대의 골든 파워 짱복식 구대가리에 14번 짱복식 구대가리에 14번 과연 승자는 14번 참조울 친구 안쪽 5번 라운더 스포츠 두 마리 싸움 여기에 외곽치고 나오는 9번 골든 파워까지 14번 5번 9번 14번 9번 2번 서울시의 구경주 12마리의 발들 이번 경주 오늘 마지막 맹수수입니다 최저 배당으로 들어오기에는 멀고도 험한 창으로 보이는데요 놓고 때리는 딸남바스의 장승식, 복수름식, 대가리 조항자리점이 안 팔립니다 두 번만 스프링 꿈 유럽은 경주거리가 분명히 유리해질 딸남바스인데요 휴대가리에 8번 휴대가리에 8번 9번 스프링 꿈, 8번 록파이터, 5번 내생의 최고 선두자리를 뺏었던 8번 록파이터 그리고 이 록파이터를 다시 한번 넘어선 9번 스프링 꿈 9번 스프링 꿈 조한별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3번 스프링 꿈 조항자리에 1번 스프링 꿈을